최고위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당원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뭐라고? 하여튼 대표님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그거는 대표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표님 말씀입니다. 의각에서는 총선 불필요일 만한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중 자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청와대 쪽하고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